안녕하세요! 마이네! 뮤비 백스터도스트 쇼! 마이네이 믿고 왔습니다! 유빈! 저희 이번 신곡 딱말에는 사랑하는 여성분에게 정말 계속 계속 칭얼되면서 계속 말해달라고 딱말에 딱말을 계속 원하는 말 그대로 제목과 감정이 똑같아요!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딱말에! 그대로 그 의미입니다! 이번 주 1위입니다! 따뜻하고 강렬한 남성 5명이 돌아왔습니다! 딱말에죠? 딱말에! 말에! 내게 말에 말에! 예! 딱말에 포인트 안무는요! 말 그대로 이 손이 여성분 표현하는 그런 입이고요! 저희가 그거를 딱말하라고 표현하는 그런 동작입니다! 찾아봐! 말에! 말에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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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딱 말해! 말해! 내게 말해! 말해! 딱 말해! 말해!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보시면 군무보다는 개개인의 컷들이 좀 많은데 각자 한 명 한 명씩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힘든 건 없었는데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힘들어했던 친구는 준규인 것 같아요 준규! 준규!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여자를 싫어해요 여자를 싫어하고 야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친구예요 사실은 돌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걸 연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애를 좀 많이 먹었나요? 네 애를 좀 애를 먹었다기 보다는 낯을 조금 많이 가린 성격이라서 처음에 이제 뭔가 여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좀 한 번 한 번 이렇게 계속 촬영하면서 조금 말도 계속하면서 친해지면서 더 좋은 컷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저희 마이네임의 뮤직비디오는 저희 바로 이 노래 전 노래 있죠 딱 말해 전 노래 너무베리맛보다 더 핫하다 그 악동에서 이제는 진짜 그 악동이 남자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뮤직비디오에서 딱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까요? 채널 고정 아래네? 야 대단하고 저희 마이네임이 땅마레라는 곡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땅마레는 조금 더 저희 팬분들에게 저희의 매력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조금 더 많은 마이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또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네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